2024년도 쌍둥이 자리 읽어드릴게요. 쌍둥이 자리는 생일이 양력으로 5월 21일부터 6월 20일이에요. 태양자리로 보는 거예요. 2024년도는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아주 좋게 작용하는 시기라서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되거나 뜻깊은 침묵을 한다든지 또한 사랑을 찾게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직업을 찾게 돼요. 새로운 문이 여러모로 열리게 돼요. 여러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나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데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서 여러 면으로 나의 운명을 가름하게 돼요. 애정면으로는 아주 흥미로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기회가 오게 돼요. 싱글이건 결혼한 사람이건 진실한 사랑을 만나게 되고 결혼한 사람은 부부간의 애정이 깊고 의미심장하게 진전이 되는 때이기도 해요.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안정을 찾게 되고 사냥자리에 있는 화성으로 인해서 성공을 향해 엄청나게 돌진을 하게 되는 에너지가 생기는 해예요. 직업적으로는 승진, 확장, 이동 이런 수가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더 많이 맡게 되거나 또는 사업을 벌리게 될 수도 있어요. 물병자리의 목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또 성장을 하게 되기도 해요. 가슴 설레는 미래가 펼쳐지게 되며 많은 성장의 기회가 있고 애정, 돈, 직업 모든 면에서 성공을 맞게 될 거예요.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번갈아서 찾아오는 한 해가 되지만 쌍둥이 자리들은 원래가 변화무쌍해요. 그리고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기지 못한 기회 또는 교육, 여행, 영적인 이런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하는 기회가 또 찾아와요. 이 기회들은 나에게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해서 창작을 할 때 영감을 많이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물병자리의 토성 원래 토성은 복종과 제한, 제약, 체계, structure 이런 걸 다 뜻하죠. 그렇지만 물병자리는 과학, 테크놀로지, 프리덤, 네트워킹, 전기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몰두하게 될 수도 있어요.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천황성의 영향은 쌍둥이 자리는 돈이나 자원, 물질적 소유물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뜻하지 않게 기회가 찾아오기도 해요. 물고기 자리의 해왕성, 그 영향으로 인해서 창조, 창작, 영감을 얻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새로운 탐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정적인 면으로는 수입이 증가하고 안정은 찾아오지만 그렇다 해도 낭비는 항상 누구든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쌍둥이 자리는 역시 낭비하면 안 돼요. 토성이 열 번째 집으로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승진, 안정,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오고 성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된다든지 승진을 하게 된다든지 2024년도는 내가 정했던 목표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찾아와요. 행운이나 돈이나 직업 모두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애정면으로 조금 본다면 아마 쌍둥이 자리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새로운 기회도 많이 오고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차고 사귀는 사람과도 역시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또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기도 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관계가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더욱더 사랑이 깊어진다든지 하는데 그런데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 한 해가 돼요. 그러나 싱글들은 새로운 애인이 생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에서는 항상 나쁜 일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예의를 지키고 하다보면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돼요. 재정적으로 보면 돈 문제도 역시 좋은 때가 있었다가 업센 다운스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예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체를 늘린다든지 돈을 관리한다든지 돈을 관리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문가를 쓰셔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수입 증가가 더 되겠죠. 직업적인 면으로 보면 여러 행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과 성공의 기회가 아주 많은 해예요. 안정을 찾고 성장을 하게 돼요. 토성이 물병자리에 드는 이유로 인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책임감을 많이 맞게 되고 책임감도 강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도 찾아오고 승진도 하게 되고 또는 새로운 어떤 책임을 맞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오게 돼요. 어떤 기회는 아는 사람들로 통해서 오기도 하고 현재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맞게 되는 기회가 오기도 하고 이래요. 또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떠나서 사업을 차리는 기회도 와요. 새로운 기회는 놓치지 말고 잘 포착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1월달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제를 하게 되고 교제라고 하면 여자 남자고 이런 교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협조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달이 돼요. 2월달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지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일이 꼬일 수가 있는 달이 돼요. 3월달은 결혼했거나 싱글이거나 애정운세로는 아주 좋은 한 달이 돼요. 4월달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한다든지 지식을 쌓는다든지 나를 개발하는 어떤 학문을 쌓는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시간이 될 거예요. 5월달은 화성과 태양의 위치로 인해서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고 나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위치가 올라간다든지 향상이 된다든지 이러는 시간이 돼요. 6월달은 6월달은 재미나이가 좀 게으른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게으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면 쌍둥이 자리는 게으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행성의 위치가 나에게 굉장히 좋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한 달이 돼요. 그래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7월달은 운기가 좋지는 않지만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게 돼요. 8월달은 스스로 자제하고 내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자세하게 잘 이 디테일을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일처리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모든 사물을 잘 살펴서 일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날 거예요. 9월달은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그런데 그 대화로부터 굉장히 많은 희망도 얻게 되는 그런 달이 돼요. 10월달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들로 인해서 내가 일을 진행하고 일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식을 쌓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미래의 자산이에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뇌가 굳어지고 보수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세지고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월달은 내가 권력, 내 주변에 있는 권력자나 또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12월달은 한 해가 상당히 인내심을 많이 요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12월달은 그냥 조심스럽게 명상하면서 지내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쌍둥이 자리들은 좋은 번호가 3번, 9번, 15번, 21번, 27번 이렇게 돼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쌍둥이 자리 리딩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